표본평균의 분포 여기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 여기 표본집단이 이렇게 있어 이 모집단에 어떤 분포가 하나 있는데 M의 시그마제곱 이런 분포에서 M개를 갖고 왔어 M개 저 모집단이 어떤 걸 조사하는데 조사대상 전체라 그러지 조사대상 전체 표본집단은 조사대상 일부라 그러잖아 맞지 그래서 점수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분포를 따르고 있더라 저런 집단에서 M개를 갖고 왔는데 이 M을 뭐라 그래 M을 무슨 평균 모평균이라 그러고 시그마제곱은 모순산 그 다음에 시그마는 모표준편차라 그러는 거지 모표준편차 이 M개를 갖고 왔을 때 이걸 다 뭐라 그래 우리는 자료의 크기 표본의 크기라 그래 어? 그래서 M개 갖고 왔을 때 표현이 두 개가 있지 이미추출이라는 표현이 있고 무슨 추출? 이미추출 이미추출 그 다음에 복원추출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주로 시험에 나올 때 보는 건 이미추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알겠죠? 복원추출이라는 거 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갖고 와서 X바를 만들지 이게 뭐야? 표본평균이라는 거지 무슨 평균? 표본평균 저 표본평균들의 분포가 M의 N분의 시그마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이 M을 여기서 이렇게 2X바를 하고 이게 고자로 M이 되는 거고 이게 VX바를 해서 이게 N분의 시그마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 표본평균들의 평균 알겠어? 표본평균들의 평균 이 X바를 뭐라 불러? 표본평균들의 분산 표본평균들의 분산이 봐봐 여기 자료가 만약에 조사대상 전체가 3명이야 몇 명이라고? 3명 여기 두 개를 복원추출하게 되면은 X1, X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복원추출이니까 그 다음에 X1, X2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X3, X3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이게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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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이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아홉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지 두 개를 뽑았을 때 자료 3개 조사대상 전체 모집단 두 개를 복원추출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표본이 아홉 개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 표본 가지고 평균 만들 수 있지? 이 표본 가지고 평균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어? 둘이 더해서 일어나면 되지 맞지? 맞지? 그럼 여거 가지고 또 표본 이 표본의 평균을 만든 거고 이 표본의 평균을 만들어서 표본 평균 몇 가지 나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표본이 아홉 개니까 표본 평균도 아홉 개 나오는 거지? 맞아? 이 새끼를 평균 낸 게 이 새끼라 알겠어? 이 자료들 가지고 평균 만들었지? 그리고 분산 만들 수 있지? 그거 만들면 이 새끼라고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분포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들의 분포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 그거 밀리는 거야 지금 표본 평균의 분포 몇 가지 알겠냐? 돼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원바 만들 수 있고 시그마 투바 만들 수 있어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하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는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부르는 거야 표본 표준 편차 용어 3종 세트다 모평균 모표준 편차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알겠어? 돼지? 이제 안 헷갈리지? 이거 자료 알겠어? 그러니까 모집단 조사 대상 전체를 갖고 하게 되면 전체 각각의 점수를 갖고 한 게 모평균 모 분산 모표준 편차 표본을 하나 갖고 왔어 뭐 검대부고야 검대부고 각 학생들 개개인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알겠어? 그리고 검대부고의 평균 그 다음에 광남고의 평균 그 다음에 휘문고의 평균 각 학교 표본 들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만들 수 있는 표본 들의 평균 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게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라고 알겠어 세훈이 용어 알겠지 여기에 이제 요거 한번 정리 해 봤고 기억해야 되는 게 기억해야 되는 거 해보자 5집단이 이제 x 가 m의 m 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갖고 와 m 개를 갖고 와서 p 의 x 바 이게 a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뭐보다? X바가 A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내가 M명 대꾸와서 만들 평균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고 알겠어? 내가 M명 대꾸와서 만들 평균이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고 그러면 뭘 알면 돼? 이 X바가의 분포를 배웠잖아 방금 맞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그대로 M지 맞아?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M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X바가의 분포잖아 맞지? 쟤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하면 돼? 일반화 시키면 표준화 시키면 되겠다고 요렇게 요거 할 줄 알면 돼? 첫 번째로 알겠냐? 요거 할 줄 알면 됐지 요게 1번 요게 2번 하자 요거 2번 요게 2번이고 1번은 얘 할 줄 알면 되고 돼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 요거 표본집단이 이렇게 있어 표본집단 요거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뭐가 있다고?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 1,2,3 요렇게 있어 1이 몇 개? 뭐 1이 하나 2는 몇 세 개 3, 하나 뭐 이렇게 있다 쳐보자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두 개를 갖고 평균을 냈대 뭘 냈대? 평균을 냈대 알겠지? 그러면 요게 모집단이 되는 거야 무슨 집단? 모집단 요 평균은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표본평균을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x를 만들면 1,2,3 요렇게 되고 오케이 이거 얼마? 총 6분의 2 6분의 3 6분의 1 px 얘랑 똑같은 표현이야 주머니랑 얘랑 알겠지? 같은 표현이랑 같은 표현 여기서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평균을 내서 x바라고 했어 그럼 2x바를 구하래 뭘 구하래? 2x바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새끼 평균 내면 돼 그냥 알겠어? 저 새끼 평균 내면 된다고 2x바를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2x바를 구하래 그럼 뭘 구해서? vx 저쪽에서 분산 구하라고 알겠지? 분산 구해서 뭐로 나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해 돼? 어? 자 혹시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 평균 어떻게 구해 여기서 평균 평균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지? 맞아? 요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야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 분산 요거 제곱해서 요거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하고 곱해서 못 빼 평균제곱 빼면 돼 그거 나온 다음에 요거 개수로 나누라고 요 개수 자료 개수 알겠어? 다 암기해야 돼 암기 되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번 모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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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뭘 따른다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집단 표본 평균들도 표본 집단에서 X바도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표본 평균들도 알겠어?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그 다음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N이 충분히 뭐하면 N이 충분히 크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 X바가 역시 이해돼? 이쪽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얘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고 아까지 알겠어? 이 되지? 집안 가서 영상 보고 다 써와 한 번씩 어? 이론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96점 받고 싶으면 선생님이 나 책 없이 항상 이론 설명하지? 내가 뭐 보고 설명하는 적 없지? 너네가 다 나처럼 쓸 수 있으면 돼 이론을 알겠어? 선생님이 수학의 경지에 올랐을 때 언제냐면은 고3 때야 고3 4월을 딱 보내고 나니까 이때 물론 미친듯이 공부했어 하루 종일 수학만 했어 이때 하루 종일 딴가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3월 달에 선생님이 본고사 봤어야 된다고 그랬었지 대학 가려고 우리 때는 그래서 강남종로 그 당시에는 제종반 1위가 종로야 대성이 아니라 나 때는 그래서 강남종로에서 하는 모의 본고사를 보러 갔어 내가 그지 모의 본고사를 가서 봤는데 선생님이 수학으로 0점 맞았어 진짜로 나만 0점 맞은 게 아니야 거의 3,5만 0점 맞았어 우리가 그런 용어를 배우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과외를 좀 붙여달라 그랬어 과외 선생님이 붙어서 하는데 우리때는 수능 범위가 1학년 거부터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수학이 다 들어갔거든 그래서 1학년 수학도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오시자마자 4월 달에 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정석이야 실력 정석 알지 얘들아 기본 정석 말고 1학년 거 하는데 뭐 리뷰하는 건데 실력 정석을 하는데 하루 딱 와서 1시간 동안 뭐 하시냐면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리뷰한다고 자기가 체크하는 중요한 문제들만 풀으래 그러고 나서 뭐 그 다음에는 7단원에서 12단원 몇 단원까지 있어? 41단원인가까지 있었어 그 당시에 그치? 그러면 몇 번 한 달이면 끝나지 7번이니까 6단원씩 나갔으니까 근데 6단원 나가는데 몇 시간? 1시간이야 1시간 1시간 동안 6단원까지 나가고 그 남은 1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딥핀 딱 10문제 갖고 오셔 하루에 프린트로 10문제 갖고 오는데 문자 기똥차게 좋아 딱 약한 것만 딱 넓게 갖고 오시더라고 보고 설명해 주시고요 1시간은 딱 2시간 해서 끝나는데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하는데 내가 요거 할 때 요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0점 맞은 게 0점 맞은 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론을 내가 아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론을 다 썼어 다시 한 번 다 쓰고 다 유도해보고 다 이해하고 그 다음 정석 보면 거기 보기 있지 보기 보기 정석 솔직히 안 풀어도 되잖아 근데 그냥 초심으로 돌아갔어 보기도 풀었어 그냥 그리고 이제 필수 예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만 푸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안 풀어준 것도 다시 펴서 다시 다 푸는 거야 필수 예제 풀어 필수 예제 풀고 해설을 봤는데 해설이 나랑 달라 어? 그러면 그 해설풀이도 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유제 1, 2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발표 전화했다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해설 다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연습 문제 싹 다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래서 6단원을 진짜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했던 것 같아 거의 새벽 2, 3시에 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과외 선생님이랑 이거 하니라고 그치? 근데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선생님한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이론을 단원이 자연스럽게 외워줬어 내가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야 1단원은 뭐 2단원은 뭐 3단원은 뭐 4단원은 뭐 1-1은 뭐 1-2는 뭐 1-3은 뭐 제목이 다 외워줬고 제목을 달면 거기에 나오는 이론들이 다 내가 쓸 수 있을 정도가 됐더라고 보니까 알겠어? 그렇게 한 달을 딱 보내고 이제 이과 수학으로 넘어갔는데 고율 수학을 끝내고 이과 수학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정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무슨 풀이가 떠올라 이렇게 생각 자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난 그게 그런 경우는 그랬어 이걸 소위 말하면 경지라고 그러는 거거든 문제를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수학실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저 때가 제일 좋았을 거야 아마 그때는 거의 못 푸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실제로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 오르더라고 내가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면 그 경지에 오르는 건 철저한 이론 베이스야 그리고 약한 걸 헷갈리는 걸 정말 잘 구분 짓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론 등간시 하지 말라고 자꾸 문제 위주로만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면 망한다 알겠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내가 이렇게 써주기도 하지만 니네 문제 풀다 보면 내가 항상 이러지 내가 이런 말 했어 안 했어 라고 항상 물어보잖아 마치 그런 게 니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 그런 게 문제를 보면서 뭐하라고 했어? 그래 빨빨리 풀 거 아니야 뭐하라고 했어? 그치? 이런 것도 니네 스스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고 계속 알겠어? 응? 그러니까 너네가 필기를 할 때 답답한 게 이런 거지 여기는 이런 그대로 써주는 것만 필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 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 내가 나랑 했던 친구들은 이미 다 이런로 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새로운 것만 거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뭐하라 그랬어? 라는 이런 멘트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어? 그리고 너네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A부터 X까지 다루는 기술을 내가 딱 설명을 해주면 그거 1번은 뭐였고 2번은 뭐였고 3번은 뭐였고 4번은 뭐였고 5번은 뭐였고 6번은 뭐였는지 기억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로 정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이해해? 문제만 풀려고 자꾸 들어가지 마 그러다 망한다 알겠죠? 이런 공부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지 얘들아? 모평균의 추정이 있어 모평균의 추정 이거 하기 전에 너희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요것 좀 하고 가자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XI고 여기가 PX고 여기가 PI야 자 여기가 개고 이게 1이야 이런 걸 우리는 이상 확률분포라 그러지? 이상 확률분포 1번 평균 어떻게 구했지? 평균 평균은 뭐라고 했어? 2X라 쓴다 그랬지? 그리고 시그마 XI PI 이렇게 쓴다 그랬어? 어?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X의 평균 요렇게 읽으라 그랬다? X의 평균 요건 또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내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요새끼 시그마를 평이라고 읽고 PI를 2으로 읽으라 그랬지? 그래서 XI의 평균 알겠어? XI의 평균 그래서 얘를 보고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얘를 보고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기억나? 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분산이 뭐야? 분산 분산은 VX 이렇게 쓰지? 이렇게 쓸고 X의 분산이라고 읽어야 돼? X의 분산 분산의 정의가 뭐야? 분산의 정의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야? 편차가 자료에서 뭘 뺀 거라고? 평균을 뺀 거라고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를 요거로 써봐 평균이래잖아 평균 이렇게 쓰면 되네? 그럼 편차 제곱의 여기 써주면 되겠지? 편차 제곱 그래서 X 빼기 M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써져있으면 저게 아 편차 제곱의 평균 읽고 분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알겠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쓰면 된다 내가 시그마 PI 라 쓰고 평균이나 읽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편차 제곱이니까 XI 빼기 M의 제곱 의 PI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전개해봐 세훈이 시그마 뭐 XI 제곱 PI 맞지? 맞아? XI 제곱 PI 그 다음에 9배의 M의 시그마 XI PI 더하기 M 제곱 시그마 PI 맞아?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봐 읽어 읽어 시그마 XI 제곱 PI 그렇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읽어봐 자료 제곱 평균 맞아? 자료 제곱 평균 그러니 2X 제곱 이렇게 쓰면 되네 자료 제곱 평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평균이지 자료의 평균 맞지? 그러니 빼기 2M 제곱 더하기 이거 얼마 이거 시그마 확률 1이지? M 제곱 그러니까 빼기 2M 제곱 M 제곱 평균 제곱 이렇게 되네 맞니? 맞죠?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되는 거지 돼야 안 돼요 되죠? 분산 구하는 식이 두 개네 이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이 하나 있고 맞아? 그럼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뭐가 간단한다고? 편차가 간단하면 이 새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 쓰라고 알겠어? 편차가 간단하면 이 새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새끼 쓰라고 알겠어?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 여기 X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자료가 1, 2, 3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집단에서 몇 개를 갖고 와서 두 개를 갖고 왔다고 이게 나를 이렇게 지어낼게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써보자 알겠지? 얘가 PX야 이게 모집단이라고 이게 모집단 이런 상태에서 두 개를 갖고 왔어 그래놓고 2X바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라고? 여기서 평균 구하라고 그러면 6분의 얼마? 1에다가 1이니까 6에다가 1이니까 6이지 맞아? 맞냐? 6분의 얼마야? 13? 되지? 평균이 6분의 14 아 그래서 얘가 6분의 1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VX바 구하라 그러면 VX바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분산 구하라고 분산 자 여기 분산 뭘로 구할래? 편차로 구할래? 자료제곱의 평균이라서 평균제곱 빼래? 뭐하나? 자료제곱의 평균 그지? 1에 제곱의 6분의 1 2에 제곱의 2분의 1 자료제곱을 평균해 3에 제곱의 3분의 1을 해서 6분의 13의 제곱을 빼자고 이해 돼? 그래서 이 값이 알파라고 나오면 알파를 뭐로 나누라고? 이 갯수로 나누면 분산 나온다고 알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 P에 X바는 2일 확률을 구하라 이건 뭐야? 표본평균이 2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 알겠어? 표본평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서 못 뽑고 못 뽑아 1 뽑고 3 뽑고 맞아? 또는 3 뽑고 1 뽑고 또는 2 뽑고 2 뽑고 이렇게 되는 거지 1 뽑을 확률 얼마지? 6분의 1 3 뽑을 확률 얼마야? 3분의 1 더하기 3 뽑을 확률 얼마 3분의 1 1 뽑을 확률 6분의 1 2 뽑을 확률 얼마 2분의 1 2분의 1 알겠어? 이렇게 3정세트 하시면 된다 기억났지 이거? 다 잊어버렸다가 그지? 됐어요? 그 다음에 추정 뭐 하자고? 추정 여기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에 시그마가 있어 거기서 N개를 갖고 왔고 내가 표본평균 하나를 구했어 자 뭐 한거야 이제 이거 N을 이 시그마를 뭐라 그래? 모표준편차라 그래? 모표준편차 알겠죠? 모표준편차라 그러고 이 N을 뭐라 그래? 표본의 크기라 그러지 얘를 뭐라 그래? 표본평균이라 그래? 표본평균 내가 하고자 하는게 뭐야? 시그마 N X발 표본평균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하는걸 추정이라 그래 알겠어?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하는걸 추정이라 그래 이런거야? 내가 너네 몇명이야 자료 개수 나와있지? 개수 나와있고 너네들의 평균을 구해서 너네들의 뭐 수면시간의 평균을 구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의 수면시간으로 예측하겠다고 너넨지 알겠어? 어? 뭐 이런걸 하는거야 그래서 요 3개의 자료를 가지고 모평균을 예측을 할건데 이상한게 하나 있어 그치? 뭐가 이상해? 이상한게 뭐야? 얘기해봐 이상한게 뭐야? 당연히 이상한게 뭐야? 이거 3개를 가지고 얘를 예측을 하는데 이 3자료를 가지고 얘를 예측을 하는데 이상한 자료가 하나 있다고 당연히 뭐야? 안 이상하지 걔는 착내 뭐가 이상해? 아는 사람 전명이야 뭐가 이상해? 저거는 뭐가 이상해? 이 3자료 중에 이상한 자료가 하나 있어 시그마가 이상하지? 시그마가 왜 이상해? 이게 이상한 이유가 뭐야? 모표준 편차라는 건 모집단을 조사해야 얻을 수 있는 자료야 맞아?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야지만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맞아요? 분산이 편차제곱의 평균이잖아 맞지? 그럼 편차는 뭐야? 자료에서 평균 뺀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모집단을 정확하게 평균을 구하고 그죠? 분산을 구해야지만 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뭐야? 아니 모평균을 예측을 하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을 하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자료로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상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해돼야 안 돼? 그래 안 그래 세훈이 맞지? 그래서 얘는 뭐야? 이거는 문제에서 준다 이거야 알겠어? 뭐라고 주냐면 모표준 편차가 2인 표준 편차가 2인 집단에서 데리고 온대 알겠어? 이렇게 알려준다고 얼마인지 알겠어? 이거 되지? 알려준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알려줄 수도 있고 뭐가 대신하기도 해? 표본 표준 편차가 대신하기도 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가 대신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우리나라 애들 전체 수면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선 너네라는 표본을 땡겼잖아 지금 그치? 그럼 너네들의 평균을 내면 내가 그게 표본 평균인 거지 그게 뭐야? 이 새끼인 거지? 이해돼 안 돼? 돼지? 그럼 너네 명수 있으니까 내가 앵게인의 표준의 크기 알지? 크기 알잖아? 맞아? 그리고 너네들 갖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 없어? 너네들의 평균과 내가 너네들 수면 시간을 아니까 그럼 너네들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너네 집단에 그게 표본 표준 편차라고 이해돼? 그 새끼가 대신한다고 왜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뭔가 예측할 때 이거 갖고 쓰는 거야 추정할 때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때면 이 새끼를 주고 써보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준다 또는 표본 표준 편차가 대신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로 추정을 할 때 신뢰도라는 말이 있어 무슨 뭐라고? 신뢰도 신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신뢰도라는 말은 신뢰도라는 말은 일단 첫 번째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먼저 할게 신뢰도라는 말은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무슨 그래프?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좌우 대칭의 구간을 잡아서 이 면적 이해돼? 이 면적이 0.95일 때를 95% 신뢰도 95%라는 표현을 써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이 면적이 만약에 99%면 99% 신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알겠어? 그래서 이 면적이 0.8이면 80% 신뢰도라는 말을 쓴다고 알겠어요? 돼? 그 다음에 그래서 P의 Z가 마이너스 1.96 1.96일 때 이 새끼를 0.95 이렇게 쓰겠다고 여기까지 알겠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정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거는 뭐냐면 X바의 분포약 X바의 분포 X바의 표준화 무슨 화? X바의 표준화 X바는 분포가 어떻지?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맞아요? 그럼 표준화는 뭐야? 표준화는 Z 등장시킨다 이거지? 그건 X바에서 못 빼고 M 빼고 뭐로 나눠? ROOT N분의 시그마 나누는 거죠 맞아? 요새 이게 필요하다고 알겠지? 그럼 다 했어 이제 이제 뭐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저 자료들을 가지고 신뢰도 95%로 추정하래 추정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새끼 보이지? 요새끼를 여기다가 속으로 집어넣는 거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96에 ROOT N분의 시그마 분의 M-X바 이렇게 돼 있지? M-X바 그게 1.96 이렇게 되네 맞지? 그리고 나서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96에 ROOT N분의 시그마 맞죠? 1.96에 ROOT N분의 시그마 이래 될 거고 X바 넘겨 그럼 X바 플러스 X바 마이너스 되고 여기 이렇게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모평균의 범위가 떨어지지? 맞아? 요새끼가 내가 구한 표본평균인 거고 자료의 크기 알고 요새끼 알잖아 그니 모평균의 범위가 나오지? 이해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추정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추정 그리고 이 범위를 우리는 추정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뭐라 쓴다? 신뢰 구간 신뢰도 95%로 얻은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도 써 같은 말이야 알겠지? 신뢰 구간 추정 됐어? 그래서 요식은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암기 암기 그리고 여기서 응용될 수 있는 거 잘 이해가 안 돼서 만약에 정말 암기를 하고 싶다면 뭐하고 뭐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95%라는 말하고 알겠어? 그거에 따른 요 각 그치? 이 둘의 관계를 잘 기억해야지 저게 응용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이게 99%면 얘가 바뀌는 거고 얘 돼? 이게 80%면 얘가 바뀌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얘를 알면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신뢰도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알겠어? 그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1번 자 95% 신뢰구간 식이 뭐야? 식이 엑스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엔분의 시그마 콤마 엑스바 플러스 1.96에 루트 엔분의 시그마 알겠지? 한 문제 꼭 나온다 여기 알겠어? 1.1 한 문제 꼭 나와 공식 잊어버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한 번 더 공부해 그러면 또 한 번 해줄 거야 잊어버리면 알겠지? 공부하라고 나중에 또 해주겠지 하면은 그때 듣고 또 나중에 또 까먹는다 자 그 다음에 신뢰구간에 뭐가 있어? 신뢰구간에 길이라는 게 있지 그거는 이 길이를 의미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엔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오차라는 게 있어 뭐가 있어? 최대 오차 이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최대 오차는 엑스바 마이너스 엑스 표본평균과 모평균 차이의 최대값이야 무슨 값? 최대값 알겠지? 최대값 그래서 여기다가 절댓값 빡 씹으면 얘만 곱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새끼 반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얼마라고? 저 새끼 반 알겠죠? 최대 오차는 신뢰구간 길이의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가 최대 오차 구해라가 아니라 이 새끼의 최대값 구해라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최대 오차 구하라는 눈하고 공식 외우는 거야 알겠어? 됐는데 여기서 너네가 암기를 했었을 때 그냥 이거 기억해야 돼 암기를 할 때 이거와 이 면적과 요새끼의 상관관계 알겠지? 암기를 했었을 때 저게 바뀔 거라고 알겠냐? 됐지? 이게 추정 이거 언제 했지 우리? 이거 2주 전에 했어? 아니요 저번주에 했어? 저번주에 했어?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야야야 자지마 그 다음에 이제 모비율 저번주에 했으니까 모비율을 아니 모집단 여기 모집단에 어떤 사건의 비율이 있는데 그걸 모비율이라 한다 했지? 맞아? 네 여기서 또 앤계를 갖고 왔어 몇 개를 갖고 왔다고? 앤계 앤계 그랬을 때 여기에 표본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 이거 뭐라고 읽어? 현석 피해 그렇지 피해 이렇게 읽고 이거 봐봐 여기 앤계를 갖고 왔는데 그쵸? 이 앤계는 이 앤계 중에 이 어떤 사건에 횟수라고 하잔 말이야 횟수 그럼 걔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그랬어?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랬지? 비앤기라고 아마 그랬을 거야 여기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안경 쓸 확률이 3분의 2야 만약에 알겠어? 3분의 2 봤더니 이걸 뭐 비율이라 그래? 그럼 이런 집단에서 100명 갖고 올 거야 갖고 온다 그랬지? 갖고 왔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이 100명 각각은 안경 쓸 확률이 얼마야? 3분의 2인 거지? 네 맞아? 네 그렇죠? 각각의 확률이 변하지 않으면 이항분포라고 그랬잖아 야야야 형수 다 하지마 BNP 됐어? 네 BNP 자 그렇게 하고 EX는 뭐가 된다고? EX는 MP VEX는 뭐가 돼? MP, Q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여행서 N분의 X죠? 2 맞아? 표본 비율이니까 N개 중에 사건 수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돼 안 돼? 표본 비율 N분의 X 아니 내가 100명 됐고 했더니 안경 70명 쓰고 있어 그럼 표본 비율이 10분의 7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N명 중에 이게 사건 수니까 N분의 X가 PX이 되는 거라고 이해 돼? 네 그러면 EPS은 뭐가 돼? EPS EPS은 정보들 써봐 이해 N분의 X지? 네 그럼 N분의 1에 EX니까 EX가 뭐야? MP 그냥 MP니까 이거 P지 그냥? 그 다음에 VPS은 어때? VPS은 VPS은 EPS의 N분의 X고 얘는 뭐가 돼? N제곱분의 1에 VPS 되고 VPS가 MPQ니까 맞아? N분의 PQ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해 돼? N분의 PQ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뭐인가요? 이게 표본 비율의 분포 뭐의 분포? 표본 비율의 분포 아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 평균하고 같다고 그랬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모분산을 개수로 나누라 그랬잖아 네 그런 것처럼 얘는 이거야 표본 비율들의 평균 뭐가? 표본 비율들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다고 알겠어? 네 표본 비율들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고 표본 비율들의 분산은 N분의 PQ N분의 PQ 모비율 모비레오 사건 알겠어? 네 돼지? 이 분포를 또 너네가 기억해야 돼 1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P가 2분의 1이래 이런 집단에서 100명을 데리고 왔어 그랬을 때 P 뭐할래 0.4보다 크거나 같을 이런 확률을 구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또 요새끼를 표준화 시켜야 되거든 Z로 바꿔야 돼 그럼 0.4에서 못 빼는 거야 평균빼고 표준편처럼 나누는 거지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자지마 P 에세 분포가 필요하지 네 뭐야 P에세 분포는 2분의 1 그지 N분의 PQ 램의 P는 2분의 1이고 Q는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러면 0.4에서 못 빼 2분의 1이면 그렇지 0.5 빼고 요새끼 루트 쉬운 거 얼마 10 곱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표준화 시킨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그거 할 줄 알면 돼 요거 다야 여기는 알겠어 네 매워 오래워 표본 비율들의 평균은 P 그 다음에 표본 비율들의 분산은 N분의 PQ N분의 PQ 알겠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비율을 추정해보자 뭐 하면 다하지 이제 자 여기 뭐가 있냐면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있어 어떤 집단에서 N개를 갖고 와서 PS를 하나 구했어 표본 비율를 하나 구했어 얘를 가지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뭘 예측하는 거야 모비율을 예측하는 거지 이게 요번 대선 때 썼던 추정 방식이야 알겠지 대선이 아니라 선거 때 모비율을 예측해 알겠죠 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또 얘는 P햇의 표준화가 필요해 P햇의 표준화 P햇의 표준화를 알려면 P햇의 분포를 알아야 되겠지 P햇의 분포는 뭐야 아까 P의 N분의 PQ 맞아요 맞지 예 N분의 PQ 그러면 Z는 표준화 어떻게 P에 대해서 못 빼 P 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Q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 맞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신뢰도 똑같이 95% 하게 되면 마이너스 1.96 그죠 그래서 1.96 이게 확률이 얼마라고 이게 0.95 이런 의미라고 했지 맞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또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P 빼기 P햇 마이너스 곱했어 루트 N분의 PQ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곱했어 이렇게 되지 그러면 P 얘는 P햇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PQ 자 P햇 더하기 빼기 1.96 루트 N분의 PQ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신뢰구간 길이가 있지 신뢰구간 길이가 있지 이건 얼마야 빼면 된다고 그랬지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PQ 그 다음에 세번째 최대우차 최대우차 최대우차는 뭐겠어 그러면 P 빼기 P의 무슨 값 최대값 어 어떻게 돼 그러면 얘는 요거 절대값 빡 씌어버리면 이만큼 포함되지 또 이쪽에서 요 새끼 또 반이야 1.96 루트 얼마 N분의 PQ 이해되냐 응 여기 하나 더 뭐가 있어 최대 뭐 최대 허용 무슨 오차 표본오차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거 뭐야 쟤는 뭐야 최대오차의 최대값 누구 이 새끼의 최대값을 의미한다고 알겠어 네 이게 이게 PQ의 최대가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 왜 P 더하기 Q는 1인데 상승이 왔으면 2루트 PQ지 맞아 네 그래서 PQ는 4분의 1 최대값이 4분의 1 그죠 그래서 그래서 1.96에 자지마 4N분의 1 이게 최대허용 표본오차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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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